엄청 대단한 소주인 것만 약한 팩트형을 넣어 행사하고 그러니깐 지가 뭐 술을 줄이면 뭘 알겠어 뭔가 잘 먹어야지 너무 싫어하시는데요? 이건 뭘까요? 복무룡? 이게 김치일 것 같아 이거 그때 만두즙두기 할 때 먹어도 되는 빈잇떡이야? 빈잇떡은 많이 먹어봐서 아이템이 많아 이 랩핑이랑 물티슈랑 이렇게 한 번 끄시면 될까요? 네 알겠습니다 쌈장도 찍어 먹어? 쌈장은 아 저 고추 나 깜짝 놀랐어 어 여기가 거기 그 우동재비 맛있었나 보지? 어 나 맛있었어 나 한 세 번 왔었어 네가 그때 얘기하고 아 그래? 참기름도 부고 뭘까요? 겁나 먼데 열심히 걸어놨어 딱 나왔는데 거긴 거야 그래서 너무 반가웠지 지윤의 집에 많이 와야겠는데 이제 지윤이 없다 지윤이 없다 이게 너무 핫해 응 되게 핫한 너무 좋다 지윤아 일단 먹어 그냥 와 호브라블룸 씻다운 플리즈 오케이 아 영어로도 진짜 해 매운 거랑 안 매운 거라고? 소스가 아 그렇게 몰랐어 진짜? 응 전혀 겉으로 먹었을 땐 모르겠구만 이거 맛있어? 맛있어? 응 이거 뭐 유튜브로 올리는 거야? 응 사랑시키시 그렇게 몰랐네 아깠어 야 이거 진짜 맵다 뷔페입니다 뷔페 뷔페에도 이렇게 맛있지 않아? 뷔페는 맛없는 게 더 많아 아이 따뜻해 뭐 드세요 아가씨 아우 배불러 근데 진짜 배불러 내가 너무 배불러 뷔페 안 먹을 거 아니야 저봐 응 치킨 먹어 내일 아침 배가 먹고 뷔삭이야 왜 오셨을 때 왜 오셨을 때 왜 오셨을 때 왜 오셨을 때 야 너 진짜 토끼의 해를 우리 엄마가 널 되게 좋아하겠다 우리 엄마 이런 거 놓고 먹기를 항상 소망하거든 아 그래서? 애기 때 아니 아니 한 번 하면 좋지 근데 보면 어떻게 난 이런 거 너무 귀찮던데 맞아 근데 여기다 이렇게 올리는 건가 맞아 맞아 귀찮지 얘들아 포크만 쓰자 응 포크만 쓰자 너무 귀엽다 토끼는 네가 산 거야? 응 저기 민장이랑 다래랑 꿀꺼같다 진짜 진짜 오래 고민해서 산 거야 공수 산 거야? 너무 예쁘다 리피샵에 샀어 리피샵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뭐냐면 내가 살이 빠지면 저희 거야 우와 이건 뭐야? 센스네? 컵 뒤집어 놓은 거 어떡해 고물 주든 물 주든 주세요 알겠습니다 원하는 거 하나씩 같이 생 고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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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뉴 선정부터 이거 이거 시뮬레이션을 좀 했을 거 같아 했을 거 같아 했지 와 너무 예쁘다 자리 괜찮네 이거 같이 맞추면 맞아지나? 고통 고통 고통